자 오늘 이 코스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좀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. 매도를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왔다갔다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. 기관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이 다시 또 매수를 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이 안정세를 이제 좀 찾아가고 있는 바이오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특별한 매도 주체가 오늘 이 HLB에서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HLB 지금 뭐 흐름이 아주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 HLB 어제 시간에서 하락으로 좀 시작을 했어 하락으로 마감했죠. 시가가 0.3% 정도 하락으로 9만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고가 0.9% 정도 상승했고 저가가 1.8% 까지 좀 많이 한번 흔들었죠. 많이 한번 흔들어 됐지만 다시 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이 외국인이 코스닥에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쭉 매도를 했죠. 시작하고 계속 매도를 하다가 한번 크게 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. 돌아섰다가 다시 또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위로 좀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죠. 아직까지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모습이지만 이 나스닥이 나스닥 선물이 지금 0.7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오늘은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. 자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고 코스닥 쪽에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락폭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종목들이 거의 없죠. 거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큰 하락도 없고 큰 상승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죠. 자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자 지금 여기 봐도 셀트리온 그룹들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죠. 자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하락폭이 뭐 1% 수준 상승폭도 한 1, 2% 수준 이 정도로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동안에 조정이 좀 컸던 3천당 제약은 이제 방향을 또 위로 좀 틀고 있죠. 자 지금 KPS가 8% 정도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이 제약바이오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상당히 지금 혼조세죠. 하나 오르고 하나 내리고 하나 오르고 하나 내리고 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1학약품이 이 치료제의 3상에 가장 근접했다 이런 소식으로 오늘 상당한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자 ST팜이 계속 추세 좋게 치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이제 정말로 크게 계속해서 내려치던 그런 분위기는 이제 좀 마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 정도로 이제 안정을 좀 찾게 되면 이제 서서히 외국인들이 안정을 찾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죠.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정말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죠. 정말로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이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지금 이 치료제의 거래량 18만주 정도 그렇게 많지 않죠. 그리고 지금 추세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. 3일 동안에 크게 쭉쭉 올라왔죠. 강하게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지금 호가창도 뭐 좋습니다. 지금 매도가 만오천주 정도 되고 있고 매수가 만주 정도 되고 있죠. 호가창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이 장중 현황을 좀 보면 이 거래원이 신안 쪽에서 계속 미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지 않고 있죠. 이 신안 쪽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상당히 주가를 완전히 찍어 누르려는 그런 세력은 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이 상당히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이제 미래대구에서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. 샀다 팔았다는 모습에 키움 쪽에서도 샀다 팔았다는 모습인데 키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키움에서 만이천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개인들의 매도가 지금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.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지금 뭐 괜찮죠. 매도가 4만주 매수가 8만주 이 정도 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지금 이제 시작하고 좀 내려섰다가 다시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. 외국인들이 막 흔들다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계속 이제 매수 방향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전개가 되면 이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지수도 코스닥이 0.4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. 0.4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하락을 좀 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선 상태에서 계속 지금 숨고르기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. 자 이 채비도 지금 하락을 했다가 올라서고 계속 뭐 숨고르기 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지만 지금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.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분위기고 특별한 지금 매도 주체는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은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오늘 또 금요일이죠. 금요일인 상황에 나스닥 선물은 지금 0.7%까지 이렇게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약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올라서고 있죠. 자 그리고 개인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.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쭉 사고 있고 기관도 이제 사 들어오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분위기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좀 돌만한 조금씩 들어올 만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은 안정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. 일단은 이 급선무가 이 제약바이오 쪽에 지속적인 매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뿌려대던 이 분위기를 일단 바꾸는 상황이 가장 지금 이 제약바이오의 급선무죠. 가장 이 급선무인데 그런 모습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지금 이제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계속 위로 치고 가고 있고 치료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일행이 아주 강하게 반응했죠. 계속 흘러내리죠. 계속 흘러내리다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신풍제약도 여전히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0.7% 정도 지금 조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아직까지 조금 약하죠. 조금 약한 상황이지만 지금 뭐 0.4% 정도 코스타 지금 HLB 이제 뭐 살짝 브러스로 또 돌아서고 있죠. 살짝 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거래가 특별하게 이제 주가 상승을 틀어막는 틀어막는 그런 흐름은 좀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이 HLB는 워낙에 많이 내려왔었죠. 그리고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자 그렇지만 오늘도 양봉으로 좀 흐름이 좋게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안정을 좀 찾고 안정을 좀 찾은 후에 이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 한번 이 분위기를 돌려 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다.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이런 분위기만 좀 유지를 해준다.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돌려내겠죠. 전체적으로 이제 돌려내는 모습이 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자 지금 보면 이제 기준선들 맞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죠. 기준선 맞고 좀 돌아서고 있고 안터러전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제 좀 돌아서고 있고 자 ABL바이오도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뭐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 일단락이 되었다.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다.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업종 대표주들도 오늘 강하죠. 어제 또 하루 또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올라서고 있죠. 자 하루 상승 하루 하락 하루 상승 자 이렇게 정신없이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렇지만 지금 이 나스닥이 이제 0.6%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돌아서는 모습이죠.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. 지금 다시 아주 강력하게 튀어오르고 있죠. 아주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 삼성전기도 강하게 다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 이제 요정도 흐름만 유지를 해준다고 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다음주에 또 힘을 좀 쓰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자리 잡고 다음주에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이제 반격이 제대로 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. 오늘은 이 반격의 발판을 좀 마련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전개가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